성경 누나 잡고 하니까. 뭔가 저도 잡아야 할 것 같은 거예요. 형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어. 찾았어. 역시. 빈 망이 있어요. 한 번 비춰주시면.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어디 있어. 집게 없으니까 손으로 잡아보냐. 쉽지 않아 밑에. 보이진 않으니까. 수염 봤는데. 잠깐만 그렇게 하고 있어봐 일단. 아 제가 다리 지날 것 같아. 없어 없어 이동했어. 자꾸 데려가라 데려가라 하는데 지금. 확실히 모습을 보이던가. 자꾸 흙탕물에 쓰면서. 아 누굴 놀리나. 방금 진짜 여기 기어 왔어. 어 갔어 봤어. 수염 봤어. 아 여기도. 에이. 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대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어쨌든 놓친 거는 어떻게든 가기 전까지 꼭 잡고 가야겠다는. 그러니까 이건 자존심 문제다. 어떻게 보면 2차 입장에서는. 여기 있다. 들어왔어. 여기 있어. 여기 차. 여기 차가 봐. 차가 봐. 야. 없는 일. 아까 계지. 아까 계잖아. 여기 여기 여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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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진짜 지금 시간이 없고. 맞네. 집게가 없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야 니 다리 여기 있으니까. 야. 대박이야. 절실한 마음을 잡았다. 아 진짜. 아 이제 좀. 기분 좀 풀리는데요.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배태랑 정철과 다크호스 형경. 우진이 힘을 모아 민물가재를 획득.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동굴 탐사에 내린 빛과 같은 성과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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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